이모가 우리 단우하고 연우를 위해서 밥을 챙겨왔어. 와 진짜요? 과일. 자 이거는 반찬. 이것도 반찬. 우와 반찬. 오 진짜 집 반찬. 계속 나오네. 몇 인분 사오신 거예요. 자 이거는 반찬. 어머 반찬. 아우 힘들어. 어 왜 계속 나왔대. 이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? 어떻게 들고 왔어요? 아우 힘들어. 자 이거는 밥. 아이고야. 밥 냄비 막았어. 너네 아주 맛있는 거야. 네. 저게 뭐죠? 야 이거 진짜 식사를 하네. 부지락 느낌이 아니라. 장군님 집이 어딘 줄 알아? 여기 대구야. 아니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여기 온다고 싸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고디탕이라는 거거든요? 고디탕? 경상도에서는 다슬기탕은 고디탕이라고 얘기해. 그렇구나. 다슬기랑 된장으로 국물을 내고 아욱과 부추까지 넣으면 고디탕 완성입니다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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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지? 나는 숟가락으로 국물 하나 먹어볼까? 이렇게. 아빠 드세요. 어때 어때 어때? 아빠. 아 이거 좀 짤? 이게 무슨 맛이라며? 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구나. 네 맛이 아니야? 네 맛이 아니야. 어 네 맛이 아니야? 어 네 맛이 아니야? 어 네 맛이 아니야? 어 네 맛이 아니야? 어 어떡하냐 이 맛이 아니여서. 호자집 연우는? 안 먹어봤는데. 오 연우 맛있다. 우와. 오 맛있다. 너무 잘 먹는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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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? 어? 맛있어? 맛있어. 먹대장입니다. 예 연우 역시. 너무 잘 먹는다. 내가 먹겠다고. 먹어봐. 너무 예쁘다. 우와. 너무 잘 먹는다. 대견하다. 배고파. 배고파. 너무 좋아. 배고파. 배고파. 자 우리 짠 할까? 연우야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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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장군과 먹대장이 고디탕으로 통하다니. 음이 민경 장군님 최고시다 진짜 민경 씨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죠 음 오우 이모 먹으니까 연어도 안있네 오 댐어 눈도 덥니? 아 벗고 저 본격적으로 먹나요? 팔 걷었어 발 걷었어 야 짱 짱 짱 밥 먹으러 짜냈어 너무 잘 먹는다 애교까지 연호 진짜 먹방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아닌데요? 우와 식성이 딱 맞네 이렇게 맛있는 걸 따갖고 다니 이모 최고 연호가 드디어 외국에서 먹메이트를 찾았어 맛있어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연호 잘 먹는다 진짜